인공지능 아이고와 인류의 희망 25구단의 대국이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25구단 어려운 대국하고 있습니다. 저수는 정말 예측 못한 현직수입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. 15야 너에게 위기가 당쳤을 때 이걸 열어봐. 25구단이 고자기를 꺼냅니다. 그래서 뭐가 나오나요? 지금 저게 뭘까요? 멘토스를 꺼냈습니다. 강을 붙여야겠다는 그런 의미겠죠? 네 마침 아이고가 또 한 수를 뒀습니다. 정말 좋은 수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. 어 저게 뭔가요? 신의 한숨이다. 25구단의 승리. 인간의 승리. 이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. 신의 한숨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신 승리님께 감사드리고요. 이번 멘토스 때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멘토님 감사합니다. 어 그래. 내년 멘토스 데이트도 또 올 거지? 또 오라고요? 어린이 чис로 였어요. 더 나은 멘토스 데이트도 또 올 게에 잘 될 수 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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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것 같아요.